11월 17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앞으로 자개인증명서와 국가유공자확인서 등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오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과 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는데요.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입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건강진단결과서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한데요. 한편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이달 말 20종, 다음 달 57종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전자증명서 사용 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부터 5월 지급된 정부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돼 환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경기도 내 시군마다 수백 건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47만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과 18만 5천여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시흥시 관내에서 확인된 환수 대상자는 380여 명에 이르는데요. 도아시의 재난기본소득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200여 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180여 명입니다. 안산시도 도 재난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390여 명, 시 생활안정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60여 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360여 명 등 800여 명을 확인하고 조만간 수령자에게 환수 조치를 통보할 예정인데요. 안산시는 69만 9천여 명에게 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 원과 시의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했고, 각 가구의 가구원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차등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각 가구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54만 6천여 명에게 도 및 시의 재난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한 안양시도 현재 잘못 지급된 사례를 조사 중인 가운데 환수 대상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는 도 및 시의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이 대부분 전출자와 주민등록 말수자, 사망자에게 지급된 경우이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은 지급 대상자 확정 이후 가구원 구성에 변동이 생긴 가구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